국정 개입을 한 최순실 씨의 아버지 사이비 종교인 영세교를 만들어서 사실 이게 지금 샤머니즘의 시대가 되는 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전직 검찰총장 사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JMS 교주 정명석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성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래 천막 쳐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은 김 여사도 참여하는 쪽으로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시신에 직접 조문하지 않아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